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날씨용 김현진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과 낮 기온 서울이 13도, 22도, 대구 12도,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하늘도 맑겠지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활동하는데 불편함을 줄 정도는 아니겠고요. 여전히 메마른 날씨와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면서 불이 나기 더 쉽습니다.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전국 곳곳에 높은 구름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주로 상층에서 유입된 구름대로 별다른 강수를 동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일 예상일기도 모습입니다.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동해 북부 해상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아침 이 저기압이 북한 지방과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을 스쳐 통과하면서 이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고요. 낮부터는 전국이 중국 중부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또 서쪽에는 고기압이 동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등압선 간격도 다소 조밀하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전국에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아침 중북부 지방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지만 낮부터는 전국이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온 서울이 13도, 대전 10도, 대구 12도,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 23도, 대구가 25도 예산됩니다. 내일 오후에 동해 먼바다와 대화태 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3미터로 일겠고요. 강한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항해를 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